우리 재무제표는 반드시 비교식으로 작성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분과 우리 무슨 부분 전기분을 무엇해야 된다 반드시 같이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비교식 재무제표 그래서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전기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전기자료가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정보는 우리 이 자리가 단기자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단기분 재무제표에 무엇으로? 전기자료로 비교시고 제공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재무상태표에 가면 자산은 얼마 남겨져 있었고 갚을 빚은 얼마가 있고 내 자본은 얼마야 하는 거 넣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금액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부분 여기 장부관리라는 부분에 갔을 때 뭐가 있더라 거래처 원장이라는 것도 있고 계정별 원장이라는 것도 있고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계정별 원장은 패스합니다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는 건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월은 아직 거론 안 해드렸으니까 재무상태표만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정보는 계정별 원장과 총계정 원장에 무엇으로 집계가 된다? 전기에서 넘겨받은 금액입니다 라고도 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1월 1일자 전기 2월 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금액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요 자산 종류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산에 누가 있었다?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 자 그리고 그 외상 매출금의 내용을 가서 봤더니 우리는 천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 받는 게 한 곳이면 좋겠지만 A한테는 500을 받아야 되고 B한테는 100을 받아야 되고 C한테는 50을 받고 D한테는 나머지를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50인가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도 거래처별 관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출금 천이 있다고 넣고 어디에 가서 바로 아래쪽에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했던 정보를 끌어다가 외상 매출금이란 부분에 뭘 넣는다? A500, B100, C50, D350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럼 이 부분은 거래처 원장에 가서 뭐가 된다? 우리 이월된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말이 맞죠 여러분 내가 거래처에서 전년대 500 못 받고 회계기간이 넘어왔어요 그럼 시작점에 500 놓고 올해 팔은 게 있다 그러면 더하기를 하고 회수한 게 있으면 빼서 또 얼마 남았는지 관리하셔야 되죠 그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초 개정 금액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거래처별 초기화를 하시면 이 거래처 원장에 넘어가면서 초기 자료가 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 부분은 다 기말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말 상품 제고에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기말 제품 제고에 그리고 제조 원가 명세서의 원재료비를 계산하기 위한 기말 제고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제고에 뭐가 된다? 반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전기분 작업할 때 이 제고 자산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만 자동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죠 직접 입력이 안 된다고 했던 부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부분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자본은 다시 항목이 5개가 있겠죠 그 항목 5개에 맞춰서 금액을 착착착착 넣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본 부분 중에 뭐가 있더라 이익, 인여금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익, 인여금은 우리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모아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익이 났다고 해서 다 쓰진 않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린 무엇할 것이다? 차곡차곡 모아놨더라 쓴 게 있으면 빠져나갔을 거고 그러면 지금 안 쓴 돈에 단기에 벌은 게 무엇에서 더해져서 이 부분이 단기분 작업할 때 기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또 틀리면 우리 다 재무상태표에서 마지막에 오류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 인여금 처분계산서의 무슨 부분 우리 아직 처분하지 않은 미처분 2월 이익, 인여금이라는 부분하고 넘어가는 거고 반드시 여기에 금액과 무엇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기에서 넘겨받은 우리 지금 6기니까 5기에서 넘겨받은 거겠죠 5기에서 넘겨받은 거에 손익계산서에서 넘겨받은 단기 순이익을 무엇에서 더해서 이 금액이 확정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과 같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2월 이익, 인여금이란 개정과목은 누구? 단기 순이익이 포함된 금액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저랑 뭐 하면 될까요? 입력이요 입력은 쉬워요 여러분 타이핑만 잘 치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코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나와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저랑 입력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배움전자 회사 코드 1000번입니다 1000번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정기분 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상태표 비교식으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회사명 보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이름도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언제 기준을 작성했는지도 보이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자 그리고 화폐에 대한 단위도 들어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요 기준으로 무엇 하시자 우리는 정기재무제표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자산과 부채 자본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산은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부채와 자본은 요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는 방법은 저랑 똑같이 따라하면서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진한 글씨가 있죠 여러분 자산 그 밑에 뭐 있어요? 유동자산 그 아래쪽에 당자자산 그리고 뒤에 끝나면 당자자산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면 재고자산이 등장하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의 투자유형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자자산 재고자산은 계정과목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합쳐 놓은 항목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냥 우리는 계정의 항목의 구분이고 그 항목의 구분의 이름표가 다시 간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누구로 입력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계정과목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각각의 이름표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건 계정과목으로 입력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찐한 글씨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찐한 글씨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입력해라? 흐린 글씨 그러니까 계정과목 여러분 회계 처리하는 금액으로 넣으라는 회계 처리하는 거로 넣으라는 얘기세요 그러면 현금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코드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코드도움 F2번 누르세요 자 그러면 계정코드도움의 팝업창으로 뜨죠 여기서 현금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101번 현금이 제일 먼저 보이죠 자 선택이 됐으면 엔터를 치시거나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은 코드도움을 눌러서 팝업창에서 다시 현금을 넣어서 찾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이다? 1556만원 1556만원을 입력합니다 1556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른쪽 끝에 계정별 합계 부분에 유동자산 당좌자산에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코드 자리에 다시 커서가 내려왔으면 이번에는 당좌예금 넣을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당좌라고 넣어보세요 한글 두자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팝업창이 바로 떠버리죠 그리고 당좌예금 보이네요 그대로 엔터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3000 30++ 엔터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보통예금이네요 저는 코드를 알아요 자 보통예금은 몇 번이시냐면 103번이에요 그럼 103이라고 누릅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예금 바로 들어오죠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5++ 엔터 하시면 되죠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뭐 알려드린 거예요? 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꺼내서 쓸 땐 코드도움 F2번 눌러서 여기서 단기라고 입력을 하고 해당되는 계정과목이 검색이 되면 선택하고 엔터나 확인 버튼을 누르는 방법 자 그러면 금액은 얼마이다? 500이니까 5 치고 플러스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단기매매지권 아래쪽에 외상매출금이 있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글 두자 최소 두자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검색이 돼서 팝장이 바로 나오더라 그러면 딱 일치하는 거라고 하면 그 자리에 두시고 엔터 치시거나 아니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라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2200입니다 22++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벌써 공부 끝냈죠 여러분 자산의 차감 계정은 그쵸? 어떻게 하셔라? 우리 본 계정에 플러스 1을 하셔라 자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타이핑을 쳐보죠 대손 두자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여러분 109번 111번 113번 115번 참 많죠 그런데 지금 세무사랑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109번 옆에 이거 외상매출 거야 라고 해서 참고해 써줘요 스마트해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해 프로그램은 이런 참고 박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차감 계정이고요 자주 쓰는 부분들 원래 보편화되어 있는 건 본 계정에 플러스 1 계정으로 다 세팅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쓰신 분들은 그냥 플러스 1인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계 프로그램 처음 쓰신 분들은 여기에 글씨가 보이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109번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22만원 그럼 220 플러스 엔터 됐을까요? 이렇게 넣는 거죠 받으러 온 110번 여러분 그럼 110번이라고 눌러주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천만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력하는 부분 보시면 제가 세 가지 방식을 알려드린 거잖아요 F2번 눌러서 검색해서 할 건지 아니면 한글 두 자 정도 쳐서 검색해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코드를 다 알기 때문에 직접 입력할 건지 여러분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세요 대체적으로 한글 두 자 쳐요 근데 이게 두 자만 치고 그만 치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부분 자 지금 여러분 제품은 두 자니까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제품 지시고 그리고 1500만원을 입력합니다 일로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근데 그 밑에 원재료가 있네요 저 그러면 원재료를 치는데 원재까지만 쳐도 되는데 원재료까지 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일거리를 자꾸 늘리고 있는 거죠 어차피 두 자만 넣어도 검색이 돼요 그럼 그 때요 세 자까지 넣고 네 자까지 넣고 다 풀로 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 자까지만 치세요 그리고 코드 아시는 분들은 무엇 하셔라? 우리 직접 넣어버려라 그리고 저는 공부하실 때 어떻게 설명 많이 드리냐면 자주 쓰는 코드들이 있어요 현금 101번 보통예금 103번 외상매초금 108번 받으러 온 110번 원재료 153번 뭐 지금 제품은 150번 뭐 이렇게 있는데 재고자산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코드를 직접 입력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복류생비 811번 접대비 813번 이렇게 하다보면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자꾸 입으로 읊으시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외우라고 권장드리냐면 업무에 가셔도 이 코드 번호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숫자로 치는 게 실제 더 편하지 않나요? 더 빨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고 습관을 들여주신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 옆에 써서 다 붙여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탓수가 조금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코드 세 자리 치는 게 더 빠르세요 그런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자주 쓰는 부분들은 자꾸 입으로 부르면서 입력하세요 그리고 저 더군다나 저희 지금 실시간 수업에 온라인이어서 집에 계시잖아요 막 떠들어도 아무도 모르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재료 지금 현재 금액 얼마인가요 여러분? 2천만 원이네요 네 2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 모두 다 이제 무엇을 하셔라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지금 저희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입력된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수업할 때요 반드시 차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차변에 모이는 건 자산이니까 이 자산의 총계의 금액이 지금 현재 302, 690, 000이었다면 이 금액과 부채와 자본의 총계인 지금 302, 690, 000이라고 하는 이 금액의 원리처럼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는 자산의 금액은 얼마 차변의 합계는 지금 2억 9,269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는 2억 8,169만 원이에요 어찌 됐든 일치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차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면 백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우리한테 고치는 문제를 낸다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재무상태표를 무엇하고 싶다 수정하는 문제를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출제가 이루어지냐면 지금처럼 대차 차액을 일부러 내놔요 그래서 이 대차 차액이 나오게 되면 이 자리를 고쳐서 0이 되게끔 하셔야 돼요 업무도 똑같아요 절대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차액이 뜨면 단기분 재무제표는 아예 작업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0이 돼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게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개정과목 별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개정과목이 진짜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일일이 맞춰보려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맞추시는 거냐면 지금 여기 자산이 있고 자산 밑에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 밑에 당자자산이 있잖아요 지금 유동자산의 금액을 봤더니 얼마라고 되어 있다 우리 지금 유동자산은 1억 5,234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 입력된 유동자산은 1억 4,234만 원이에요 일단 천만 원 차이가 생기네요 아 그럼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개정별 합계라고 하는 자리에서 무엇 하시는 거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볼 건 뭘까요? 당자자산 당자자산은 현재 얼마로 되어 있으시다? 우리 1억 7,34만 원 여기 당자자산 1억 7,34만 원 동일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으로 내려가면 되죠? 재고자산에 갔더니 얼마이다? 4,500 그런데 재고자산 프로그램의 금액은 3,500입니다 아 그럼 저는 여기서 사고를 친 거죠 이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재고자산은 현재 제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실제 제공품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품에 1,500 원재료 2,000만 원까지는 입력했는데 제공품 금액 1,000만 원은 입력을 안 했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입력하시라고 했더니 무슨 생각을 또 하시냐면 아 그럼 이거 다 지워야 되나? 아니 여러분 컴퓨터는 항상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가서요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중간에 자동적으로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땐 뭘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지금 화면 여러분들 까맣게 보이시나요? 이게 펜 기능을 제가 왜 활성... 기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잘 안 쓰려고 하냐면 이게 여러 개 기능을 쓰다가 제가 키를 조금이라도 뭘 잘못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죽어버려요 지금 그래서 까맣게 잠깐 현상이 있었네요 그리고 펜도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고정감만 쓰는 건데 어찌됐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코드 번호별로 자동 정렬이 돼요 컴퓨터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무슨 부분? 그냥 아래쪽에 내려와서 추가 입력합니다 지금은 다 잘 보이죠? 아까만 잠깐 중간에 까맸죠? 그럼 지금 제공품이네요 그럼 저는 제공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제공품의 금액은 현재 얼마이다? 여러분 천만원 그럼 천만원 입력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302690이 됐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차변에 있는 자산의 총계는 맞췄네요 아 근데 대변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대차차에 2100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때문에 비워놨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분이 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입력 안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빠져서도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쨌든 부채 쪽도 맞춰볼게요 부채에 가서 유동부채라는 부분에 갔더니 유동부채 금액은 우리 1억 8,554만원인데 지금 현재 저의 금액은 얼마이다? 유동부채 금액은 1억 7,454만원 그러면 누군가 또 하나 빠졌네요 외상매입금 8,504만원 맞고요 지급어음 3,300만원 맞습니다 자 미지급금 미지급금 5탄에 놨네요 자 아까는 아예 완벽히 빠트렸고 지금은 미지급금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1,250만원인데 저는 프로그램에 얼마 넣어놨다? 150 시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50만원을 얼마로 수정해라? 1,250만원으로 그냥 덧대서 입력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딱 1,000만원만 빠지죠 네 2,000만원 이 부분 이거는 지금 하단에 이 설명드리려고 드린 부분 이거는 세무사랑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여러분 공장에서 발생된 퇴직금도 있을 거고 사무실에서 발생된 퇴직금도 부채로 충당금을 설정해놨겠죠 그럼 내가 관리할 때 무슨 부분 공장 거와 사무실 거를 구분 관리하겠다 원래 그렇게 해서 결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자리에 입력하고 여기 하단에 넣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랑 똑같이 하는 거 하실 분들은 지금 퇴직급의 충당부채에 입력했던 자리에 가셔서 F5번 또는 상단에 삭제 버튼 눌러서 지우시면 돼요 여기 삭제를 누르시거나 우리는 펑션키 F5번 누르시면 지우겠냐고 물을 거예요 그럼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의 충당부채를 입력 그러면 이 자리에서 퇴직급의 충당부채 코드를 또는 부자를 쳐서 검색해서 입력하자마자 금액자리에 커서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금액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여기 하단에 무슨 부분 퇴직급의 충당부채 295번은 제조원가께 얼마이고 도급이 얼마이고 판관비가 얼마인지 구분하는 자리가 활성화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하단에 당구장 표시에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생산직과 관련된 제조 600만원이 있고 판매비와 관련된 사무직과 400만원이 있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조자리에 가서 600만원을 입력하고요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자리에 가셔서 40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금액이 얼마로 입력이 돼요? 1000.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1000을 넣어버리면 이 자리에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가 부분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계정과목 넣으시고 금액자리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 아래쪽이 활성화가 되니까 내려와서 직접 입력하셔서 이 금액이 우위로 올라갈 거면 하셔라 자 이 설명이 당연히 필드 설명이 있겠죠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랑 퇴직연금 충당 부채는 원가 구성 항목별로 구분해서 입력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저는 이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를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이거를 차트 관리를 합니다 매해마다 그래서 공장 거 얼마, 사무실 거 얼마 세금 신고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세금 쪽에서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얘가 처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거든요 근데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거 얼마 판매비와 관리부로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우리 결산할 때 설정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능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대차 차이가 없어졌죠 네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셔라 우리 재무상태표 쪽에 자본 쪽에 가시면 자 자본은 자본금이 있고 자본인여금이 있고 자본조정이 있고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이 있고 이익인여금이 있다라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본금 자본금은 이렇게 쓸 때는 다 보통 줍니다 자 그리고 이익인여금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이익준비금이 있고 아직 쓰지 않은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4,700에 15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건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라는 개정과목을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은 절대로 그거 쓰시면 안 된다겠죠 프로그램은 이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인여금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입력하시라고 하면 여기서 미처라고 치거든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랬더니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있어요 이거를 맨큼 선택을 해요 그리고 4,715만 원을 넣어놓거든요 단기분 결산할 때 전부 다 오르 뜰 겁니다 2월 이익인여금으로 대체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수업은 저희 아직 안 했어요 자본수업할 때 이거 한 번 더 제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대체가 돼서 돌아오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는 미처분 이익인여금은 개정과목으로 쓰지 않는다 그런데 왜 만들어져 있냐고요 재무제표 공시에는 미처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2월 이익인여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프로그램 특징 때문에 쓰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폐계처리도 2월 이익인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험들이 모두 다 논란이에요 전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의제 기자가 있어서요 최근 들어서 2월 이익인여금도 맞고 미처분 이익인여금도 맞고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채점하는 거라면 프로그램 특성으로 답안을 다 공시해서 채점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를 그렇게 갖고 갔던 분들은 프로그램을 전부 다 파악해서 이해하는 분이 아니면 결산 때 결산이 안 돼요 결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375번 쓴다는 걸 머리에 아예 박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도 저희 실제 미처분 다 찍힐 거거든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입력해서 대차차액이 나오지 않게끔 끝내준다 자 그 다음 미처분 이익인여금 아래쪽에 가면 여러분 단기순위 1880만원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 수업할 때 여러분 주석이 있고 주기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석이라는 부분은 재무제표에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택지 서류처럼 만들어서 뒤에 붙임으로 추가 서류가 붙는 것이다 그런데 주기라고 하는 건 본문에 빨간색 글씨로 별도로 쓰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단기순위, 단기순손실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거 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기순위기나 단기순손실은 개정과목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의 차이만큼이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손익계산서 보여주고 인여금으로 보내는 부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정과목이 아닙니다 우리 아직까지 분개할 때 여러분 집합손익이라는 거를 정리한다고 배운 적은 있어도 단기순위이익을 개정과목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개정과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분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미처분 이익인여금은 전기에서 넘겨받은 거랑 단기에 발생된 게 더해서 합산되는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750만 원에 단기분이 얼마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거 어디 표시되어 있을까요 유의사항 부분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 실수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대차책은 벌써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재무상태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거래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별 우리 초기월을 시킬 건데 재무상태표에 외상 매입금이 없으면 절대로 거래처별 초기월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래처별 초기월은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내려갈게요 그리고 이제 뭐 보여드릴 거냐면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사실상 지금 비교하는 부분 때문에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럼 2월 2일 입력을 끝냈고 저는 지금 위치가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여기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서 제공품이 재고자산 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채 쪽으로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조회 지금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제공품 사라졌죠 그리고 어디에 150번 제품 153번 원재료 169번 제공품 자리로 끼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게 있으면 그냥 맨 끝줄에서 입력하시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 저는 얘를 최소화 시킬게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 가시죠 자 이렇게 입력된 요 정보는 우리 결산 재무제표라고 하는 부분에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요 재무상태표 좀 잠깐 들어갈게요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그러면 지금 이 2월 이익인여금이 요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 들어가셔서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차액이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 완성을 다 못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왔던 요 금액이 하단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여러분 2월 이익인여금이라는 글씨로 들어와요 아니면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라는 글씨로 들어와요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라는 글씨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지금 글씨가 바뀌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금액이 바뀐 부분은 다른 자료가 입력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우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실제 교재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무상태표 정기분에 2월 이익인여금 4715만 원을 입력하면 단기분 재무상태표에는 뭐라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4715만 원이 들어오고 우리 미처분 이익인여금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됐을까요 프로그램 세팅값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 부분 어떻게 넣는지 차감의 성격이 뭐고 이런 것만 잘 가지고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랑 한 가지 더 볼게요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부분을 좀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결산의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할 거니까요 1 넣고 엔터 2 넣고 엔터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너 원가 설정키가 없는데 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우린 안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안 할 거니까 그냥 무엇 하자 우리 취소 버튼 눌러주세요 왜 이거 2월을 넣었죠? 12월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취소 됐을까요? 여러분 취소를 눌렀더니요 지금 화면이 활성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자 그러면 다시 엔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확인이라는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열리긴 합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상단에 점표 추가 원가 설정 쭉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퇴직 충당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자 퇴직 충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분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는 글씨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508번의 퇴직 급여 600 자 그리고 806번의 퇴직 급여 400 자 그럼 가 모시나요? 우리 무슨 부분이요? 자 퇴직 급여 충당 부채는 천만 원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장과 관련된 제조원가 600 사무실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 400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장 직원에 대한 추계액은 계산해 봤더니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이 자리에 저희가 넣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5천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을 빼라? 전기에서 넘겨받은 충당금이 있을 것이다 설정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사용한 금액을 빼고 남겨져 있는 잔액을 무엇해라? 빼고 추가 설정해라 그러면 그 부분이 공장 직원 건지 사무실 직원 건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입력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면 여기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익히는 스마트웨이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스마트웨이는 없다 그래서 스마트웨이를 쓰는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차트 정리를 해서요 매일매일 끌고 다니면서 관리를 해요 할 일 참 많은 거예요 네 할 일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퇴직급여 추계액 저 따라서 5천 넣으신 분들은 0으로 바꿔주시고요 저희 이거 반영 안 할 거니까 취소합니다 이게 결산 때 다시 할 얘기예요 자 수정 데이터 존재하는데 저장하겠네요? 아니요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메뉴도 종료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대로 종료시켜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해서 입력하는 건 어떻게 따라가는지까지는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바로 못 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문제는 얘만 단독 문제를 잘 안 내요 어떻게 낸다?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같이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 쪽과 관련된 문제는 재무제표 쪽 수업이 모두 다 끝나야 집중심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집중심화 문제 한 8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만 소화하고 가시면 시험에서는 틀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네 틀릴 일 없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뭐 다시 얘기 안 할 거니까 지금 현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갔을 때 여러분 제가 여기 유동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자자산이 있어요 근데 비교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마우스를 계속 클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클릭을 하면 실제적으로 클릭이 안 돼 여러분 근데 스마트웨이는 내가 지금 현재 당자자산만 여기가 쭉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난 당자자산 1억 730만 원에 해당되는 계정만 딱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오른쪽 화면에 여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뭐가 된다? 그 자산만 보여요 근데 저희는 다시 전체로 돌아갈 건데 그럼 바로 위에 전체 돌아가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은 또 스마트웨이가 좋아요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걸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세무사랑이든 스마트웨이든 거의 비슷한데 그 안에 좋은 기능들의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쉽습니다 우리 FAT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FAT도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쵸? 네 그때는 지금 금액을 모아서 보고 싶다 그럼 그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네 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